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7월 19일 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지수는 한 번 더 좀 올라줬어요. 여기에서 쌍바닥 그리고 상승했다가 여기서 방향성에서 위로 살짝 틀어주는 모습인데 여전히 진짜 아예 위로 틀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대장주가 나와주던지 아니면 거래양이 좀 실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 크게 잡았을 때 이 박스권에서 놀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수가 좀 위로 올라가고 있긴 했지만 위로 간다기보다는 상승할 때는 좀 매도를 해주고 좀 떨어지면 매수하는 전략이 계속적으로 유효해 보입니다. 시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시면은 우선 오늘 시장 중심주 오늘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진단키트 좀 그런 쪽으로 관련이 있어요. 휴마아시스가 좀 여기서 상승을 좀 많이 해주고 오늘도 좀 올라왔고 신풍제약이 오늘 좀 올라왔죠. 이쪽으로 돈이 쏠렸고 이제 단타 1일차로는 신풍제약이랑 이 에코프로가 좀 우량주의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아래에서 이 박스권을 넘어주는 양봉이 나와가지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S글로벌도 지금 여기서 2천원 가까이 터져졌어요. 여기 박스권은 살짝 돌파해줬기 때문에 단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일차에 박셀바이오는 상한가를 가고 오전에 슈팅이 나오고 떨어졌다가 반등이 좀 나은 모습이네요. 일동홀딩스도 아침에 슈팅이 나오고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일차에 있던 3일차로 한국파마가 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단타 관심이 되고 상승했다가 반등했다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세종메디칼도 상승했다가 떨어졌다 반등이 나왔고 일동제약도 상승했다가 떨어졌다 반등 이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찐대장주 후보로 골랐던 박셀바이오는 한 번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양봉으로 나와준 모습이 아니라서 대장주에서는 탈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위주로 천억가지 종목들을 봐보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이제 위로 틀어주려면은 어쨌든 여기에서 좀 눌렸다 올라가고 눌렸다 올라가고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좀 크게 봤을 때는 여기 상단이죠 여기 위로는 뚫고 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뚫고 갈 확률이 적다 이거죠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하면은 저는 이제 다시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가가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다 코로나 관련주들이고 이것도 코로나 관련주고 이건 석탄이고 딱히 오늘도 여전히 괜찮은 종목들은 안 보이는데 그나마 에코프로 좀 방향성을 좀 틀어준 것 같고 여전히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하겠네요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에 좀 감사하면서 단타 관심 종목들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단타를 치면서 장에 돌려주기를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트위스트 구독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